아 누구세요 누구냐 뭐냐놈 너 누구냐 누구냐고 너 아니 너 누구냐고 이X끼야 아빠로 고등학생이잖아 문제 있어? 도둑이야 아파 아파 내 몸을 훔쳤어 도둑이야 경찰 신고해 119 111 아우 전화야 추락사고로 영혼이 바뀌어? 지금 둘이서 짜고 지금 나 놀리고 있는거지 그치? 앉아 얘기 안 끝났어 이 자식 아빠 앉아 아 예?